네! 여러분! 나라가 돌아왔습니다! 간단하게 추억의 플래시게 있는 시간! 갑자기! 갑분 플래시! 헛떳떳떳떳 당근? 오 이거 뭘까요? 이제 당근 한번 해볼게요. 남대 없이 살다. 아! 이거 그냥 치! 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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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오버! 이거 어떻게 치는데? 뭐 했다! 뭐지? 아 다시 다시! 뭐예요? 짜라! 어! 어? 뭐지? 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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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오버! 야구 방문을 야구하는 거라고요? 정말 마음에 든대! 캠트만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거 말고. 아 이게 뭐예요? 후! 게임 방법! 이런 게 있어야죠. 이런 게 있어야 제대로 된 게임이죠. 무비킹이 바다 낚시를 하고 있어요. 마우스로 방향을 이동하면서 클릭해! 물고기를 낚아보세요. 한 번에 여러 마리 낚을 수도 있어. 짜라! 오늘 바다 친구들 잡으러 왔어요! 레디? 와우! 진짜! 빨리 가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지? 빨리 내려가는 거지? 아! 아! 이렇게 나오는 거다! 아! 아! 고래 두 마리 잡으면 진짜 딱! 딱! 조화롭게! 조화롭게! 아! 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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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빨리 빨리! 와! 아! 게임 오버! 이거 게임 재밌는데 끝나버렸네요. 다시! 멋지! 멋지! 아! 아! 안돼! 이제 안 돼! 감기자마자! 아, 못이야! 아! 여기 천천히. 후렴하게! 아! 우는 손을ذه질?! 3 2 2 아아악! 엉덩이! 조용해! 이거 플래시 게임 주제예요! 왜 이렇게 올라와? 아 완전 엉망 진짜 아니에요 정말! 아 문아빠! 아까 문아 잡았으니까 이제 문아빠! 아 이거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지금 조화마도 완전 많아요! 문아 여행을 하나? Ready? 문아빵이 다리! 조악! 아! 문아빵 여행할게요? 네! 문아빵이 다리세요? 문아빵은 어디서 다리요? 문아빵은 왜 이렇게 다리요? 문아빵이 다리요? 문아! 진짜 문아야 어떡해! 아니 문아야! 못 쏟아! 문아야 문아야 나오지! 신기한 손이 안 될까? 네! 네! 하나 있어! 아! 수박이! 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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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인정할게! 진짜 안 온거예요? 네! 다시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다시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아! 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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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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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정말 기쁨인가봐요! 오! 우와! 대박! 넷! 일곱이야! 이제 제가 직접 잡아왔어요! 이곳에 잡았어요! 게임 오버! 역시 장사이신 채나라! 팟갓 채나라 채데!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아! 고기 굽기! 이거 해볼래요! 아! 고기 굽기! 나라 고기 굽겠습니다! 소니랑! 이런 게임 좋아해요, 뭔가. 2번이 되게 됐네요! 어? 지금 30시간 다들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거는... 이모! 이모 여기 불이 나오세요! 이모 여기 불도 나오세요! 맨날 바삭하다! 오늘은 이제 여러가지 추억의 42세 어떤 연령에 걸맞는 그런 방어 플래시 게임을 해보았습니다! 다들 만수무강 잘 계세요, 여러분! 그럼요, 바이바이!